마음 한 스푼 글, 비, 표지, 제휴 넓고 넓은 우주 어딘가 아주 작은 꼬마별이 있어요 거기 안에는 신비한 힘을 가진 꼬마 요정 크프가 살고 있어요 크프는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얼른 옆별만큼 생명을 만들어서 멋진 별로 완성해야 하는데 좋아, 얼른 해보자 크프는 생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좋아, 다 됐다 안녕, 난 크프야 자신이 만든 생명을 아무리 불러보아도 대답을 하지 않자 크프는 슬펐어요 그래도 크프는 포기하지 않고 이 생명에게 뭐가 빠진 건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흠, 뭐가 부족한 건지 이름을 붙여볼까 크프는 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안녕, 뽀야, 난 크프야 그래도 대답을 하지 않자 푸프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음, 옷을 입혀져볼까? 옷을 만들어 옷을 입혀져보았어요 안녕, 뽀야, 옷 엄청 잘 어울린다 그래도 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슬퍼진 푸프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왜 뽀는 대답하지 않는 걸까 푸프의 눈에 눈물이 떨어지자 떨어진 바닥에 새싹이 피어났어요 푸프는 이제야 알았어요 가장 필요한 건 마음이었다는 것 푸프는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작은 부분 하나도 정성껏 만들고 있는 푸프는 횡활용할 노래를 부르고 웃으면서 뽀를 만들었답니다 다 됐다, 뽀야, 안녕, 난 푸프야 안녕, 반가워 드디어 대화에 성공한 푸프는 신나서 춤을 추었어요 푸프는 뽀우와 정말 친한 친구가 되고 우리 같이 이별을 아주 이쁘고 멋진 별로 만들어 나갔답니다 마음 한 스푼 끝